어이구 쫓아요 이제는 우리 주식이 애들 쫓아다녀요 애들 잡으려고 찬이하고 가을이는 사이가 아주 안좋아졌습니다 찬이가 가을이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이가 찬이만 쫓아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가을아 찬이 착한애야 개가 천선했어 그치 찬이야 가을이가 짖는데도 찬이 무시하고 있는거 보세요 아이고 기특한 찬이 오래 이쁜 찬이 그리고 지금 임자 만났습니다 곰탱이는 정비하고 분홍이한테 얻어 터지고 있어요 하나는 잘 적응해가지고 권력에 줄섰습니다 레오 쫓아다녀요 운동장으로 운동장으로 가자 얘들아 들어가라 운동장으로 곱탱이 쫓겨요 밖에 동네 돌아다니는 개가 또 왔습니다 야 들어와 들어와 친구들하고 놀고 싶잖아 여기 들어오면은 멤버로 받아줄게 마당겐에 마당겐 아프게 생겨가지고 놀자그러는거야 놀자그러는거야 하나가 잘 몰라요 신호를 개들의 신호를 가을이 또 욕하면서 찬이가 욕하면서 나갑니다 가을이는 하나는 지금 놀자고 하는데 입질하다가 계속 제 주변에만 돕니다 개로써 양육이 안된거에요 애들하고 같이 많이 섞이고 다른 개들이랑 그래야 되는데 언어 소통에 조금 장애가 있습니다 다른 개들이랑 놀자그러는거야 지금 이렇게 쫄아 하나야 개처럼 컸어야지 마마보이처럼 컸어 가을이 너도 마찬가지야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좀 컸었어야지 평화롭게 나가자 밖으로 컴온 나가자 밖으로 나와 밖으로 놀자 pocz아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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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추워 먹었니? 어휴 대장 고마워요 저쪽으로 던져주셔가지고 나는 들어가서 영상 작업을 할테니 너희들은 사교 모임을 계속 갖도록 하여라 특히 사교력이 없는 쪼렙들 좀 잘 보살펴주도록 해 알았지? 욕좀 하지마라 가울아 시도때도 없이 욕해야해 욕해야해 다른 개들 한테 봐주는거야 지금 그러다가 크게 한발 또 혼난다 너 정배가 얼마나 센줄 알아 힘이? 구농이 하고 구izens이 굉장히 진지 amp이였렙지를 Hajde